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 초대내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대내가 인사청문회인데 국민적 관심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인사청문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적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겠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과반에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보자인 줄 안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기류, 이미 일찌감치 예상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총리 없이 초대내가 출범시키겠다. 이런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청문회까지는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는 마쳤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호영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 장해천 단장이랑 이야기를 했었죠.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당선인 측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상당히 상황이 긴박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당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호흡 원내대표는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얘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각 후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시키면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증과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찬성 여부, 적격 여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연계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연계하고 있는 것 같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그대로 장관에 임명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당에서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는 이야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인 측에 비서실에 전달을 하였고.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증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입니다. 과연 본인이 제작하고 있는 학교에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느냐 또 신뢰하지 않느냐의 그런 국민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지금의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도가 지나친, 도를 넘는 그런 갑질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 그리고 총리 후보자와 여타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겠다는 이런 정약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당선인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고 믿고 있다, 당에서는 국민 수용성, 불법이 없다,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을 막기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지은 것 아니냐는 게 권선동 원내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 다만 전제로 할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무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호영 후보자 명예 회복될 정도로는 설명을 잘 했다는 거죠. 실제로 면접 점수라든가 필기 점수 같은 경우도 잘 해명이 된 것 같고요. MRI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의들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병역 관련된 기록이 잘 제출되었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이 시점에 그 기준을 새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국민들 앞에서 한 걸음씩 서로 양보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 문제 관련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은 이걸 무리하게 아직 청문회하지도 않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까지 엮어서 다른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 임명 문제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연자재도 아니고요. 그 선에서 양보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김민철 후보자 재회와 나머지 모두를 과연 결사 옹의하고 다 지킬 것인가. 그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국민적인 수용성, 눈높이에 맞춰서 아쉽더라도 또 자신 사퇴할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권유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총리 인준과 나머지 장관 임명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서로 한 걸음씩만 양보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한 표 결과 다른 장관 후보자 민주당이 저희가 아마 표 같은 걸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민주당이 혹시 연계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한덕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경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계하겠다는 게 겉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 인청은 저도 지금 현재 2개 부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면 3번이 아닌 그런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여러 가지 재산 형성 의혹이라든지 병역 비리라든지 입시 비리라든지 혹은 논문 표절이라든지 각각의 해당 사안에 맞춰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장관의 어떤 인청보고서 채택 문제와 연관해서 지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장관 인청을 했습니다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주고 나서 거기서 정당한지 안 한지를 여야가 함께 공방을 벌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 자체를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병원 원장님인데 당연히 동료 교수나 논문 공조자분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최고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병역 비리에 대해서 왜 MRI, 병역 그 당시 해당 당시에 자료를 주면 되지 갑자기 최근에 MRI 찍고 와서 그 자료 제출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해당 병역 심사 당시의 자료만 제출하시면 개인정보 동의 서명 하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자든 지금 이상민 후보자든 각각의 비리 혐의가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장동 일타강사로 하시면서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도지사 시절을 해봐서 아는데 측근을 안 치고 도시공사, 개발공사 사장 안 치고 본부장 안 쳐서 충분히 개발 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오등봉 개발 사업, 또 자원환경 순환 사업 다 개입해 있습니다. 이미 본인의 심지어 공사 본부장을 문제 삼으셨었는데 심지어 본인의 비서실장, 본인의 정책보좌관들이 다 그 사업에 개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수를 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충분히 소명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라는 건 단순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 보십시오 했는데 정말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딴소리 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어찌되었건 저는 이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시고 또 여러 공방 과정에서 서로 간의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께 좀 더 보다 진실에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연계하려고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 민주당에서 이른바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관 후보자 낙마. 이걸 연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신현영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연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권성돈 원내대표가 발언했던 그런 민주당의 총리 인준 연계한 장관 낙마 물밑 제안은 없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내에서는 관련한 협상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거 다시 영백하게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그 사실만으로 저희가 인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밑 협상에서 연계 이런 거 제안한 적 없다, 그런 거 없다고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고요.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한번 보시죠. 강병원 의원인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힙니다.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우리 사회가 정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대 정부 초대내각 후보자 아마 인사청문회가 전체 장관으로 확대된 게 노무현 정부 때고요.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초대내각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낙마했는지. 이명박 정부 때는 3명, 저 기억납니다. 특히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청와대를 비공개로 방문해서 부적격이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제가 취재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날 밤 방송 토론회에서 강재섭 대표가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공개 토론회에서 그 이야기를 살짝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춘호 남중, 박은경 3명의 후보자가 낙마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기억나시죠? 김용준 국무총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아마 무기중개업체 고문 받고 상당류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김종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전인데 여러분 벌써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됐다가 5일 만에 사퇴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대욱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마 역사관, 종교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자진 사퇴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아니면 안 나올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장해찬 단장 생각이나 전망은 어때요? 그런데 저는 국무총리 인준을 매개로 해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의견내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밝힌 것처럼 지금 신현영 대변인은 그런 일 없다. 그런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박홍근이 나왔다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 아침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게 분명히 녹음이 되어서 지금도 기사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떳떳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일임을 아시니까 다음날 다시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수정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속내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자 인증 문제와 나머지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임명 문제 연계해서 바토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첫 번째 총리 후보자 인준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장관 임명 재청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차관들이 실질적으로 부처를 이끌게 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발목을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총리, 인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총리는 인준에 두고 나머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여론전을 펼쳐야죠.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고 여론이 악화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쓴소리했습니다만 순서리하고 당내에서 부적격 의격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런 정도를 걷지 않고 누구누구 물 밑에서 2명 빼주고 3명 빼주면 우리 총리 후보자 인준해 줄게 이런 협작식의 정치를 하는 것인지. 그래놓고 앞에서는 안 했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 발언을 또 모양 빠지게 번복하는 것인지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이 거대 야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 할 말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총리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 총리의 인청 채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관계를 장관 후보자의 채택 여부를 연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방금 그 말씀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홍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건 어찌됐건 국회에서 인준을 거쳐야 하는 자리는 결국 총리밖에 없기 때문에 장관 임명은 아마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총리 인사검증을 온 인청보고서를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2007년 인사청문회와 2022년 인사청문회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정보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재산 증식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가 수익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LH 사태를 겪으면서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법들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생겼고요. 2007년에 이해충돌방지법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생겼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래서 사실 국회 보좌관도 해당 기관에 내려가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고 2년 이상 거쳐야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검증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로펌에서, 대형 로펌에서 고물료를 18억이나 받은 분이 국무총료로 다시 온다? 그러면 론스타에 대한 부분 혹은 어떤 로펌에 대한 부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총리뿐만 아닙니다. 장관 한 분 한 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는데 한 2시간 넘어가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신다면 그만큼 국회의 상황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매우 어려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시킬지 통과시킬지 전적으로 민주당의 몫이고 선택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이거 아마 민주당도 신경 쓸 것이고 국민의힘도 신경 쓸 것이고 그런데 그건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신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런 기사도 들어와 있더군요. 국민의힘의 정신은 의사에게 전화가 그리고 이 논란은 의사에게 전화가 될 것 같다. 이거 봐야겠습니다. 이 논란은 의사에게 전화가 될 것 같다. 이 논란은 의사에 대한 정신은 의사에 대한 정신은 의사에 대한 정신은 감사합니다.